이게 잉크젯이고 이게 레이저 프린터로 보고 화질은 잉크젯이 레이저 젯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 두 개를 비교해 주신다면 레이저 젯은 번지는 게 단점이고 잉크젯은 깔끔한 젯인데 이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간 레이저 젯을 뽑은 것은 뿌옇게 잉크젯을 뽑은 것은 선명하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데칼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